자, 인천교육청에서 주관했죠.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생명과학 1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항은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잘 틀린 거라도 금방 금방 오답 정리는 됐을 거라고 보고 주요 문항만 하겠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나 6월 평가 모의고사처럼 그렇게 무게감 있는 모의고사는 아니기 때문에 자,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지난 6월 모평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유형, 새로운 자료 구성, 새로운 접근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참실한 문제들도 좀 있었고요. 근데 작년 수능보다는 쉽습니다. 엄청 어려운 최고난도 문제는 안 보여요. 가계도 배치가 15번이 좀 앞장 3페이지에 있어서 독특했죠. 그게 좀 독특한 것 뿐이지 뭐 그리고 흥분의 전도속도가 1페이지에 있었다 이런 게 독특했던 것 뿐이지 최고난도 문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등극컷이 그렇게 생각보다 난이도에 비해서 높지 않아요. 좀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고3 학생들만 봤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이 아직은 실력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5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 2, 3, 4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만한 거고 자 전도속도 문제인데 이거는 평이해요. 자 지금 시냅스 하나로 두 개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D1234 이렇게 돼 있고 D1의 자극을 한 방을 빵 줍니다. 여기다가 먼저 자극을 줘요. 자 그리고 경과된 시간이 11ms와 ams인데 요거 찾아라 이거지 그랬을 때 D3, D4의 막전위를 줍니다. 먼저 11ms 전체를 볼 텐데 D3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80이 됩니다. 마이너스 80이라고 하는 건 막전위 시간이 3ms죠. 뭐 이건 다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총시간은 전도시간 플러스 저기서 뭐 전달까지 있어서 이동시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전도전달시간 플러스 막전위 시간 요렇게 되죠. 내가 이거 뭐 공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걸로 비유를 했는데 요렇게 되기 때문에 11ms를 막전위 시간과 전도전달시간으로 보면 이게 3ms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가 8ms가 되면 딱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얘가 8 더하기 3 요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D3까지 8ms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전도시간과 전달시간이 합쳐진 것이 되겠죠. 자 두번째 요거는 a를 안줬기 때문에 나중에 해석하고 이번엔 D2의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경과된 시간이 8ms인데 플러스 30이래. 30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야? 막전위 시간이 2라고. 근데 전체가 8이 돼야 되니까 6ms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ms 걸렸다 그런 얘기야. 이해가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걸렸다라는 얘기입니까? 2ms 걸리는 거죠.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ms 걸리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ms 걸리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s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도속도는 2ms 동안 6cm 가니까 3cm 퍼 밀리세크로 확정됩니다. 됐죠? 남아있는 건 이 a 이것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b는 흥분 전도속도가 2cm 퍼 밀리세크입니다. 얘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걸릴까? 3ms 이렇게 걸리겠다. 그치? 자 지금 그게 나와있고 그러면 여기서 d4를 줬는데 이걸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전체 a 밀리세크 줬는데 얘가 플러스 30이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요게 플러스 30이니까 2가 될 거 아니야. 막전 이 시간은. 그거에다가 얼마인지 전도 요걸 했더니 이게 a가 나온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부터 이건 d1의 자극을 준 상황이야. 8에다가 3이니까 9가 되는 거죠. 9ms 동안 11. 전도전달이 된 거야. 전도전달. 전도전달이 된 거니까 a는 13이 되겠죠. 끝입니다. ㄱ. a는 15가 아니고 13이에요. ㄱ 틀렸고 ㄴ. a의 전도속도는 3 맞고 ㄷ. ㄱ이. ㄱ이라 그랬는데 ㄱ이 요거 d2의 자극을 줬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총시간을 10ms로 바꿨다고. 10ms로. 자 그랬을 때 d4에 서로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다가 자극을 줬을 때는 6에다가 3, 9가 되는 거니까 9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10은. 그럼 1이니까 여기라 탈분국 맞습니다. 정답이 ㄴ, ㄷ. 5번. 근데 이게 메가스터디 집계 47% 정답률이에요. 안타깝습니다.